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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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막한 오촌마을이다. 마을 입구 두 팔을 뻗어 확 밀어버리면 그 힘에 밀려 넘어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구멍가게가 있다. 물 한 동이 정도는 더 풀어야 어둠의 검은 물감이 엷어질 시간이다. 구멍가게보다 더 오래된 주인인 할머니에게 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잠을 자지 않는 밤이다. 소리죽인 TV 화면만 바쁠 것 없는 방 안에서 시간을 덜어내고 있다. 두 번의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가 기침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가게의 단골 손님인 골목을 치올라 다섯 번째 집에 사는 우영 씨다. 그는 새벽 4시면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온다.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취해 사는 그의 첫 일가는 할머니의 구멍가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쩌면 우영 씨나 할머니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날의 연속인지 모른다. 할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소주 한 병을 들고 문을 연다. 우영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탁자에 앉는다. 가게는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장판을 걷어냈지만 원래 그곳은 가게의 방이었다. 두어의 전에 세심은 소리를 한 추리문 쪽으로 탁자가 놓여 있다. 진아는 이 누구라도 붙들어 앉혀 음료수나 막걸리 한 잔 팔아보고자 하는 할머니의 얕은 계산이다. 콜라, 사이다, 주스, 음료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어 그곳이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는 구멍가게임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는 백세를 바라보는 할머니만이 붙잡고 있는 옛 시절에 대한 미련일 뿐 기실물건을 구입하러 가게를 찾는 이는 전무하다. 할머니는 전날 먹고 남긴 국물이 자박한 김치 보시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안주를 권하지만 우영 씨에게 안주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할머니나 우영 씨나 말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들 몸에 굳어진 습관 같은 것이다. 동이 트기 전에 그는 이미 취해 있어야 한다. 그 또한 습관이다. 앉은 자리에서 사업들이 소주 한 병을 병째 들이켄다. 남은 소주는 진열장에 세워놓고 낮에 다시 와서 마실 것이다. 우영 씨는 한동안 그 탁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감시한다. 여름을 지난 계절은 신선한 가을 바람으로 아침이 상쾌하다. 조금씩 분주해지는 마을은 잠시 소란스럽다. 새벽부터 바다 일을 나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태우러 오는 고용주의 트럭 경적 소리. 그 소리에 깨어난 개들의 지저댐. 고양이를 불러대는 중화요리 집인 진짜로 아주머니의 도두어진 목소리. 그리고 새벽 조깅을 나서는 하무리의 아주머니들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향연까지. 적막한 이 시골 마을이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리들이다. 매일 아침 수도가에서 컥컥 헛구역질을 해대는 우영 씨는 새벽 동이 트기 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그 알콜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알콜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그의 상태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그저 한 자락의 풍경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니 그가 보는 풍경과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의 풍경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에게 아침 식사는 의미가 없다. 한때는 그의 아내인 성순 씨가 일을 나가기 전에 상을 차려놓고 냈다. 그 상이 아침상이 되기도 하고 점심상이기도 하고 저녁상이기도 했다. 올해 아내는 이웃 마을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50대부터 시작한 그 일은 그녀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었다. 얼마 전 그의 아내는 척추에 세마떼기를 덧대는 수술을 했다. 아니 그 전에 무릎에 연고를 새로 해놓기도 했다. 원래 한자는 우영 씨인데 이젠 아내의 건강이 더 위태로운 것 같다. 우영 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고협재 전우다. 그는 다다리 고협재 피해 전우에게 주는 연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늘 고단하다. 그의 아내는 우영 씨의 연금이 그의 술값으로 다 나간다며 사람들을 향해 그녀의 돈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시킨다. 술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우영 씨지만 그 말은 좀 억울하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들 하루에 만 원 이상은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주 선호병과 담배 한갑이면 그는 만족했다. 두어 숟가락의 밥이면 하루를 견디는 것에 충분하다. 어디 외출할 일이 없으니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6개월에 한 번 지병인 폐암의 항암치료를 위해 서울나들이를 하지만 그 역시 병원치료비며 입원비는 무료다. 다만 그에 드는 10여만 원의 교통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도 아내는 매일 돈 타령을 한다. 만약 그에게 나오는 연금이 없다면 아내는 자신을 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영 씨는 생각을 한다. 사실 아내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고협제 보상연금이 없던 젊은 시절 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을 아내는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졌다. 폐인처럼 술만 찾는 남편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억적스런 아내를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우영 씨의 아내는 요즘 마을 노인정에서 하루를 보냈다. 또래의 안학들과 마을 노인 회관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해먹고 그곳에서 저녁 낮을까지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아내가 나가고 나면 집으로 돌아온다. 어차피 먹지도 않을 밥을 차려대는 건 아내가 자신의 도리를 이행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행위임을 우영 씨는 알고 있다. 남편을 방치하지 않고 몇 끼 밥은 챙겨줬다는 변명을 위한 합리화 우영 씨는 오전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잠깐 낮잠을 잔다. 아무도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도 한다. 특별히 챙겨보는 프로는 없지만 말벗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오락프로에 등장하는 웃기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게 웃을 일이 없어서인지 우영 씨는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그저 웃기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생각은 들지만 표현은 하지 못한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다. 돌이켜보면 언제 소리내어 웃어봤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극한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아예 지워져버리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우영 씨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그 아내인 성순 씨나 자식들 앞에서 웃음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고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툰 게 아니라 아예 감정이 지워져버린 건지도 모른다. 우영 씨는 울지도 않는다. 부모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울음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는 변명하지만 슬펐는지 아팠는지 아팠는지 또는 두려웠는지 서러웠는지 신경이 복잡했었다. 아빤 왜 항상 그런 표정이야? 오래 전 막내인 딸 미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아이들에게 편한 아빠가 될 수 있나 생각은 해봤지만 생각뿐 표정을 다르게 지울 수는 없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낮잠을 자고 나면 조금 출출해진다. 그는 다시 할머니의 가게로 나온다. 새벽에 사서 가게 진열장에 세워둔 술병을 꺼내 마시고 표정을 알 수 없는 검고 탁한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간다. 가게 문 앞에는 길손을 위한 간이 의자 대여섯 개가 질배하게 늘어서 있다. 그는 비척거리며 그 중 가운데 의자로 다가가 앉는다.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깊은 심호흡을 하며 연기를 삼켰다 내뿜는다. 몽실몽실 안개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그 시간이 우영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주변 사람들의 폐암의 담배가 치명적이라며 담배를 끊을 것을 설득하지만 담배도 없는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까 싶은 게 우영 씨의 생각이다. 이미 수술도 못할 만큼 망가진 폐가 지금 담배를 끊는다 해서 좋아질리 마모하다. 담배 한 대를 피워물고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생살이를 나누곤 한다. 할머니의 가게에 모여 앉아 화투 놀이를 하는 같은 연배인 늙은 남자들의 폐를 훔쳐보기도 하고 이웃에 사는 젊은 가부의 풍부하지만 엉덩이를 보는 즐거움도 있다. 사람들은 우영 씨의 존재를 의식도 하지 않지만 그들을 살피는 건 우영 씨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관심사이다. 우영 씨는 열일곱 살부터 배를 탔다. 중선배를 타기도 했고 정치망어장에서 자비를 거들기도 했다. 건장한 청년이었던 우영 씨는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선주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월남전의 파병을 지원했다. 유행가 가사처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되었다. 살아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 눈물을 흘리던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 앞에서 그는 웃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과 공유할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한 폐해를 차마 얘기할 수 없었고 얘기한다 한들 누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을 다녀온 몇 년 후부터 그는 고협재 후유증으로 그의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통증을 잊어보고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끝내는 패인이 되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주변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우영 씨에게 있다. 누구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그도 알고 주변인들도 알고 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영 씨에게 가족이 아닌 또는 할머니가 아닌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 걸기는 상대가 우영 씨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같이 말을 나누고 있어도 사람들은 우영 씨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 아무도 그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 곧 숨이 멎어버려야 할 폐기물 정도로 여길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각인시킨다. 그의 삶은 그냥 폐경일 뿐이다. 존재해도 존재를 느끼지 않는. 해가 뉘어뉘어 서쪽 산 위로 숨어들 즈음 우영 씨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도 집으로 간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음을 보여준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잔소리를 해댄다. 상을 왜 치워놓지 않았느니 방에 보일러는 왜 틀었느냐 옥상에 널린 빨래는 왜 안 걷었느냐 비가 오는데 비설거지할 생각도 들지 않더냐 등등 그날그날 잔소리거리는 무긍무진하다. 그래도 우영 씨는 대꾸하지 않는다. 가끔 아내의 그칠 줄 모르고 오래되는 팔자 타령을 들어주다. 그 도가 넘으면 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며 그 아내를 윽박 지르기는 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반응이 그 아내를 주눅들게 하거나 겁을 먹게 하거나 하는 따위의 위력은 없다. 아니할 말로 주지에 의해 라는 비아냥 거림이 전부일 뿐. 폐기물을 실으려는 업체의 이름이 적힌 1톤 트럭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가게 옆집 앞에 멈췄다. 변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정리하러 온 모양이다. 도로가에 출회하게 모습을 드러낸 살림살이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변기 할머니의 유품이 대부분이다. 재봉틀, 절구통, 맷돌 골동품 같은 고단스 병품 등등 그것들을 트럭에 싣고 추리고 추려내 승용차에 실은 이삿짐은 변기 할아버지의 옷이며 소지품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박스 서너 개가 전부다. 치매 증세가 있는 변기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나름 인꼬부부였던 노부부에게 이별이 닥친 것은 올 봄이었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할아버지였다. 당뇨에 혈압도 높았고 전립선에 암이 생겨 고생도 꽤 했다. 어디 끝뿐인가. 젊었을 때는 위장이 좋지 않아 좋다는 약은 다 해먹었다. 치매 증세가 시작된 건 2, 3년 전부터였다.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던 할머니 아프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다. 뭐 대수겠는가 싶었다. 그런 할머니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을 거라고 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수술도 항암도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두 달을 못 넘기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치매 증상이 있었어도 그때까지 할아버지도 일상생활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었다. 자주 깜빡거리고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정신이 말장해 그럭저럭 견뎌내지 싶었다. 하지만 할멈에 보살핌이 없는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 수발을 받고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생활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세상이 좋아져 노인 요양시설도 지낼만 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다. 할아버지가 종종 걸음으로 아들의 승용차에 오른다. 그늘이 내린 얼굴에 설렘도 함께 내려 있다. 이삿짐 트럭을 배웅하고 돌아서던 서너세 노인네들이 할머니의 구멍가게에 모여 앉았다. 막걸리 한 병이 금세 바닥이 났지만 쉽게 입을 떼는 이는 없다. 자박한 국물이 있는 열모김치 시어빠진 냄새만 길게 세어나고 있다. 나무판자로 짜인 진열장 위에 먼지가 부여타. 먼지는 가게 주인 할머니의 옷자락 스침에도 후루루 일어나 허공에 흩어진다. 진열장 맨 위에 슬쩍 손꼽만 스쳐도 화르르 불이 일어날 것 같은 갑성양통이 당당하게 성을 쌓아놓고 긴 기다림을 견디고 있다. 그 아래 칸에는 원래의 색이 어땠는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빛에 바른 장난감 박수들이 곧 내려앉을 듯 배를 내놓고 있다. 누렇게 떼에 전 비닐봉지 속에는 공책이며 연필 같은 학용품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끝내 그 기다림으로 사가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아는 채 봉지 속에 갇힌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 세월의 무심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때는 여자아이들의 눈을 유혹했을 인형들과 눈깔 사탕 조잡한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가 주렁주렁 유리문 쪽으로 빛이 바른 채 걸려있다. 할머니의 가게 건너편 1층 양옥집에 갓 돌을 넘긴 소녀를 키우는 칠순쯤의 가부가 살고 있다. 그녀의 대코가 인촌댁이다. 마을에서 가장 젊지 않을까 싶다. 인촌댁의 마음이 바쁘다. 할 일이 지천이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손녀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면 인촌댁의 시간은 오롯이 그 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 작동을 시키고 걸레로 방바닥을 바득바득 문질러댄다. 아이 우유병 소독도 해야 하는 인촌댁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나이 서른여덟에 혼자 되어 이웃마을에 있는 버섯 농장이며 비닐하우스 단지 등에 일을 다니며 딸 둘의 아들 하나를 키웠다. 큰딸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큰 노력 없이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장학금으로 졸업했다. 지금은 이름만 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의 목표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알 뿐 큰딸과는 늘 서먹하다. 큰딸은 인촌댁을 닮아 살갑지 못하다. 둘째 딸 역시 큰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부 욕심이 있어 지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다. 딸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재활아서 가고 있으니 별 염려는 없다. 인촌댁은 작은 딸의 등록금 한 번 생활비 한 번 올려보내지 않았다. 그 정도는 큰딸이 부담할 수 있다며 인촌댁의 짐을 대신 져줬다. 그래서 인촌댁은 더더욱 큰딸에 면이 서지 않고 미안하다. 어머 은수 깼소? 아들은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온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들어와 아이를 만나는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걸려오는 전화는 성가시다. 아직 자. 인촌댁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그래? 너무 오래 재우는 거 아냐? 참 할 말이 없다. 어미가 제 새끼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지 모르는 놈이다. 아이가 잠들 때 밀린 집안일도 후다닥 해치워야 하는 어미 사정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놈이다. 낮잠 한 번 마음 놓고 자부지 못하는 어미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는 독한 놈. 인촌댁의 입에서 욕지기가 자꾸만 터져나온다. 바쁘다. 끊는다. 인촌댁은 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끈다. 아들은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누나들과는 달리 공부 머리가 없어 대학도 가지 못했다. 아니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겠다며 이런저런 직종을 전전했다. 인촌댁은 지금도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지 못한다. 늦은 나이 마흔이 넘은 나이에 아들은 베트남에서 온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고 속도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이왕에 결혼한 거 잘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3년을 채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왜 아들과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갔는지 아들한테도 물어보지 못했다. 이제 첫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미인 인촌댁에 맡겨놓고 아들은 홀로 떠돌고 있다. 달그락달그락 주방 가득 젖병 끌어넘치는 소리가 수증기와 함께 피어오른다. 비온 후 칙칙하게 밀려드는 안개같은 날이다. 칭을 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할머니 인촌댁이 오도옥하니 방문 앞에 서 있다. 갈 곳이 없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온다.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서성댄다. 그녀의 등에 업힌 아이는 답답한 방 안을 벗어났다는 것에 얼굴이 환해졌다. 막걸리 차가 그냥 가버렸어. 이미 누러붙어 주둥이만 종이판에 매달려있는 풍선 한 개를 쥐어 뜯어내며 할멈이 중얼거린다. 불어서 애기 줘. 할멈은 뜯어낸 풍선을 입김으로 푸푸 불어본다. 풍선은 부풀어오르지 않고 할멈의 침만 바닥에 가람비처럼 내린다. 요런 것도 늙었다고 말을 안들어. 할멈이 불던 풍선을 쓰레기통에 내던진다. 한쪽 구석에 녹이 쓴 채 먼지를 뒤집어쓴 나시며 호미같은 농기구들이 한동안 철물점도 했던 흔적을 아직도 내보이고 있다. 쓰레기통은 그 농기구들과 섞여 있다. 평소에 인촌댁은 술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들과 놀아줄 같은 연배도 찾지 못해 자꾸만 칭얼대는 아이를 얻고 그 가게 주변을 서성히기도 했다. 인촌댁과 같은 연배의 마을 주민들은 인근 농공단지로 일을 나가거나 화해농장으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시간이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병이 있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잉여인간일 수밖에 없는 늙은이들 뿐이다. 이제 마을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개체는 짐승들 밖에 그 손녀가 끼어있다. 그래서 인촌댁의 입지는 더 좁을 수밖에 없다. 막 걸음바를 시작하는 아이가 가게로 들어간다. 초점 잃어가던 눈길들이 일시에 아이에게로 쏠린다. 아이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을 핑계삼아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 마시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다. 아이 손에 과자 한 봉지를 들려 동전을 계산하고 다시 또 아이를 등에 업는 그녀의 야윈 등이 서럽고 고달프다. 아직은 젊은 할머니인 인촌댁은 영감들의 대화상대는 아니다. 가게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름도 없는 이 구멍가게의 역사를 읍조린다. 입으로 주워 섬기는 물건 중에 없는 게 없는 마물상인 이 가게는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당신이 이 가게를 운영해온 지가 60년 세월이라고 한다.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다고 자랑하지만 할머니의 자식들 그 누구도 대학 교육을 받은 자식은 자식은 없다. 위로 딸 둘은 중학교 진학도 시키지 않았다. 큰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시켰고 나머지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다. 그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반짝이는 혼장 같은 것이다. 촌에서 그만큼 했으면 된다는 배짱 좋은 할머니의 자신감 이다. 지금은 비록 부잘것없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지만 2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의 땅 한편 가격이 시내의 요지 땅값을 호가했다.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었던 마을에 수협 업한장이 생기면서 불기 시작한 개발바람과 몰려드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한 상권의 형성은 투기를 방볼할 만큼 땅값의 폭등을 불러왔다. 스레이트 지붕이거나 오랜 기와 지붕의 시골집들이 반듯 반듯 차로 잰 듯 2층 양옥으로 계령화되고 상가 건물의 높이도 치솟는 땅값과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건설 경기는 호황이었다. 그때부터 마을에 그와 관련한 업종들이 생겨났다. 부성기 한줌도 수요업 한장에 내다 팔면 돈으로 보상이 되어 돌아왔다.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이면 마을 주민들은 손쓰레에 농산물을 싣고 업 한장으로 내달렸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할머니의 가게가 쇠락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던 할머니의 마물상은 점차로 새롭게 밀려드는 소비 상향을 따라가지 못했다. 마을은 현대화되고 흥청거렸으며 도로가 좁아져 버스로 두 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내행이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니는 자가용으로 달리면 채 30분이 걸리지 않을 만큼 도로 여건이 좋아졌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추구하는 삶의 질도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에 마트가 생겼다. 거물도 크고 번뜻했고 일단 제품들이 신제품이니 당연히 주민들의 발길은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은 늘 호황이었다. 호황 속에 할머니의 가게만 빈곤에 허덕였다. 할머니의 가게는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가끔 동네일 없는 할아버지들의 심심풀이 놀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물상인 당신의 가게에 막걸리며 소주 등의 술을 드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주점을 열어 그나마 가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같이 드레나가 거둬온 푸성기로 벼락처럼 안주거리를 만들어 할아버지들의 쌈짓돈을 상대로 새로운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6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태풍에 적조에 환경의 오염으로 점점 바다는 메마르다. 호황이던 활어 양식 사업도 중국산 활어값에 밀리고 무분별한 항생제 남룡이나 사료값에 폭등으로 바다 사업에 경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바다에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한탄이 통곡처럼 파도를 탔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던 마을에 집들이 빈집으로 버려지기 시작했다. 먹잇감이 사라진 사냥터는 적막 많이 흐른다. 젊은 사람이 떠난 마을은 의신년 스럽기 조차하다. 할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치 이런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는 시내에서 물건들을 사서 낑낑거리며 가게에 들였다. 이미 늙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겨있지만 할머니는 당신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은 활기를 잃어가고 죽은 듯 고적하다. 그것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동안 할머니는 당신이 누렸던 가게의 호황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듯 싶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예전처럼 할머니의 가게에서 벽지를 사가거나 고무신을 사가지 않는다. 다만 변함없는 단골손님은 정해져 있다. 막걸리 손님들이 그들이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 삶을 사는 이가 아닌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 그들은 막걸리 한두 병으로 하루종일 탁자에 앉아 그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지나온 삶을 한탄한다. 일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 한 번 내미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혼자 남아 남겨져 외롭고 막막한 심사를 안주삼으며 그들은 지워지고 있는 과거를 회상한다. 뉘어뉘어넘어 넘어가는 석양이 유리문을 통과해 늙은 얼굴을 벌겋게 물들일 때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한다. 먼 지평선 속으로 저녁해가 꼬박 몸을 숨기고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불 꺼진 가게는 적막하기만 하다. 가로등 불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고 가게 안에 오래된 물건들도 잠이 든다. 주말이다. 인촌댁 내 아들이 아이를 보러 오는 날이다. 인촌댁은 배추를 사다 김치를 버무리고 업 한 장에서 도물사와 손질해 구워놓는다. 싱싱한 낙지가 한 마리에 만 오천 원이라고 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볶음을 할 요량으로 다섯 마리나 샀다. 일주일 만에 상봉하는 부모자신이 식간이지만 아들이 손녀를 만나는 것과 당신이 아들을 만나는 온도차는 그 간격이 조금 다르다. 아들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인다. 볼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부비며 사랑을 표현한다. 인촌댁은 자식 셋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라고 인촌댁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지만 아들 부녀를 보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먹고 살기 바쁜 걸로 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관심의 차이일 뿐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음이라는 것을 인촌댁은 아들을 보며 배운다. 엄마 얘 뭐 먹였어? 욕실에서 아이를 시키던 아들이 주방에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는 인촌댁을 부르는 목소리가 심각하다. 왜? 유벌스런 아들의 성미를 아는지라 인촌댁은 순간 긴장한다. 여기 좀 봐 아토피가 다시 돋았잖아. 아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증세가 조금 있었다. 다행히 인촌댁이 데리고 와 키우면서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아들의 목소리가 아토피만큼 까칠하다.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 왜 또 그래? 인촌댁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며 신드렁하게 대답한다. 여기 봐봐. 아들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이 서 있다. 분명 제 자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어미를 타박하는 것이다. 환절기라 조금 심해졌나 보다. 얼른 와서 밥이나 먹어. 오만 이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인촌댁은 공기의 밥을 푸다 주걱을 든 채 거실로 나온다. 아들이 아이를 안고 가방을 뒤지고 있다. 연고를 차는 모양이다. 아이의 턱 주변이며 목 팔에 불그스름한 좁쌀 같은 돌기가 솟아있다. 생각보다 심한 아토피 증세다. 요새 뭐 이상한 거 먹였어? 인촌댁은 퍼뜩 스치는 풍경을 그려본다. 어젠가 가게에서 산 과자를 조금 먹어서 그런가? 무슨 과잔데? 그냥 새우 같은 거 얼마나? 다 먹였어? 아니 두어개 먹고 안 먹였어. 그럼 남은 거 어디 있어? 냉장고에 인천댁의 대답이 재 끝나기 전에 아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다. 이거야? 아들은 냉장고 문에 있는 포켓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들고 확인하듯 묻는다. 그리고 봉지에서 과자를 꺼내 코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왜 이래? 왜? 이거 너무 오래돼서 3폐된 냄새잖아. 엄마 이리 와서 냄새 한번 맡아봐요. 인천댁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한다. 이거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톱니처럼 날카롭다. 또 왜? 유통기한이 3년이나 넘었잖아. 뭐? 도대체 엄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뭐 했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수다. 아들의 잔소리를 흘려들었다. 아이에게 사탕이나 과자 먹이지 말고 음료수 먹이지 말라고 늘 잔소리를 해댔다. 물론 인천댁도 가능하면 아이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이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딱딱 맞춰서만 살겠는가?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인천댁의 인생 방식이다. 그것이 아이에게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인천댁은 그런 자신의 의견을 묵살된 채 오로지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떼쓰는 아들에게 내심 부하가 나 있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3년이 넘었다니 설마 인천댁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그럴리가 희망사항이다. 그럴리가 라는 기대는 아들의 흥분된 얼굴에서 비누 거품처럼 녹아내린다. 어디야 이거 산 가게 앞집 할머니네야 응 그러게 내가 거기서 놀지 말랬잖아 미안하다 어쩐다니 몸둘바를 모른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인천댁을 대하는 아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다. 그 표정이 견디기 힘들 만큼 민망하다. 아들은 과자봉지를 들고 후다닥 밖으로 나간다. 따라가지 않아도 행선지를 알 수 있다. 인천댁은 멍하니 망부석처럼 거실에 정치된 채 서 있다. 할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영문을 모르는 할머니는 음료라도 사러 왔나 보다 기대할 것이다. 할머니 이런 걸 팔면 어떡해요. 우리 아기가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할머니는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아기 아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를 향해 속사포처럼 해야 할 말을 쏟아 내놓지만 드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 주변에 시드는 눈동자들이 문 밖으로 몰려든다. 죽은 듯 고요한 마을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섞인 표정들이다. 뭐가 어떻다고 할머니에게 아이의 아빠는 아닌 밤중에 홍듣길 수 있다. 항의를 하는 남자의 표정은 비장하다. 이런 거 폐기하든지 반품을 해야지 왜 그대로 두고 사람들한테 파느냐 구요 뭐 어땠소 다른 사람은 다 괜찮기만 하드만 할머니가 괜찮은지 다 알아봤어요? 묻고 탈 없으면 괜찮은 거지 이제 할머니 목소리 목소리 기세가 힘이 풀렸다. 허탈하다. 할머니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야?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다만 남자의 반응이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목소리는 주눅이 들어 있다. 식품 미생법상 유통기한이 높은 제품을 팔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팔았지. 알고 팔았나 뭐. 씩씩거리는 남자의 목소리만 어둠 속에 침잠되어 간다. 인촌댁이 흥분한 아들의 팔을 끌고 할머니 가게를 나온다. 아무도 할머니가 손해배상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마을은 이제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무덤처럼 깊은 정적이 커튼처럼 내리워져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 가게에서 파는 오래된 물건이 아닐지 모른다. 할머니가 이 마을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김창애 작가님의 소설 또 한 편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실 거죠? 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